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공감 꼭 부탁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요? 어떤 분은 국민을 우습게 알고 사기치면서 돈 처벌더니 지가 할 말 뭐 있냐고? 국민이 우습지? 영구 퇴출시켜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이쁜 함수원입니다. 아내의 맛에서 국민들에게 대사기극을 치고 도망갔던 그녀입니다. 또 다른 분은 성실하게 택배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데 방송에 나와 대국민사기극을 행한 함수원 광고수인 모조리 몰수해라라고 주장도 합니다. 왜 욕먹을 짓을 어마무시하게 해놓고 조용히 자숙해도 시원찮은데 뻔뻔스런 방송 조작 긴장 후에도 자신의 sns에 다이어트 보조식품과 스타킹을 홍보하는 등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던 정신나간 그녀 더군다나 그녀의 그런 행적을 비판한 네티즌까지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옵니다. 기가 차네요. 잘못을 인지 못하는 무슨 병이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함수원 담당 일진 연예 뒤통령 이진호 기자는 함수원 숙대 입학에 관한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함수원 숙대 입학 거짓말이다. 함수원은 95억 번이기 때문에 1학년 때 미스코리아에 지원했다면 1995년 미스 태평양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함수원은 1997년도 1학년에 미스코리아에 지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상적으로 3학년 때 편입을 한다. 97년에 편입하더라도 입학 원년 학번을 받는다. 97학년도에 편입하면 95억 번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대체 이 녀자분 진실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이 주작으로 의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함수원 결혼도 경제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작 아니냐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어 돈 때문에 맺어진 알 수 없는 둘 사이의 결혼도 주작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을 모양입니다. 일반인들이라면 아내 음악 같은 주작을 절대 하지 못하고 방송하차 하자마자 인스타 유튜브에서 또 장사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질 나눌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학 입학 의혹까지 파도파도 끝이 없네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함수원 씨에게 조언드립니다. 아내의 주작 사기죄 구성요건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고 격려하고 사랑한 시청자들을 더 이상 쏘기짐 말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가셔서 힐링하시고 제대로 된 모습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빡치니 슈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